아휴 구내용 심해 진짜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휴 전번에 저쪽에서 봤던 애네 야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스쿼스 좀인데 이거 갖고 돼있지 않네 아가 먹어봐 또순아 또순이 가자 집에 가자 병원에서 오래 있었지 또순이 가자 이제 집에 집에 가자 네 예순아 집에 왔지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왔어요 구둥 회색 치즈 얼른 먹어 가자 옳지 가서 드세요 일로 옳지 얼른 먹어 많이 먹어 아가 또 엄마 없어도 잘 있어줘서 고마워서 얼른 먹어 뭐가 으르렁대 요 놈들아 어쭈 구둥 구둥 왜 이게 욕심을 내지 애들은 못 먹게 뛰면 해 손으로 어? 희생아 못 먹었어 따로 줄게 구둥 먹고 절로 피하면 덕시또야 쟤가 못 먹게 원장님이 원장님이 애들 영양제 이렇게 얘네들 주라고 두각을 주시네요 초유는 내가 샀고 얘네들이 영양가가 없어서 섞어서 먹이려고 고마워 얼른 먹어 아가 새끼 던지리고 그래 먹여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아가 내려오면 안 돼 같이 먹어야지 새끼 던지리고 같이 보살펴야지 일로와 올라가 하나 마저 내려와야지 새끼 보살펴 간다 아휴 조금 넘었나 보네 저 또 어린게 새끼를 낳았어 어떡하면 좋아 저건 내가 가해 내려오나 보네 끝자리는 얘 하나만 먹이고 가해야되나 보네요 비가 막 쏟아져서 얘만 영도 기다리고 있네 안드레 자리하고 얘만 여기 지금 세 마리만 못 주고 가네 안드레 대빵 많이 먹어 안드레 대빵이 아니라 대빵 검둥아 더 먹고 가 얼른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게 야단 났다 비는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 공사하고 맨홀 뚜껑 열어 놓고 간가 봐요 이거 애들 빠지면 죽어 죽겠네 전 보고 와서 들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애들 다 빠져 죽어 이거 애들 다 빠져 죽어 진짜 애들 빠질까봐 지키고 있네 비 쫄딱 맞고 우수관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되지 사람도 솔직히 술 먹은 사람들도 헛디되면 빠지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해 아니 왜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렇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벌써 열어놨을 텐데 다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이게 닫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밀면서니까 저희가 근데 열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다듬다가 예 관리사무소 그쪽에는 판대기들 있던데 매일 보니까요 저게요? 애들 매일 밥 주러 와요 유고양이니까 그냥 여기 사는 애들이죠 뭐 처음엔 누가 갖다 버리고 키우다가 애기 때 키우다가 커지면 갔다가 이런 데다 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예 관리가 없으면 저 꼭대기는 아주 수도 없어요 갖다 버리는 게 그래요? 예 자신의 부활에 키우지 마시면 안 돼 진짜 끝까지 책임을 줘요 내가 속이 상였지 예 놀래지 밥 먹으면 다들 가는데 이 아이만 이렇게 테이블에서 혼자 있네요 이거 가서 있어 응? 응? 나가 가서 있어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위험해 가서 숨어 있어야지 손 타는 아이라 아주 많이 먹어 뚝뚝이 며칠 만에 봤네 어딨었어? 며칠 만에 봤네 뚝뚝이 뚝뚝 치즈 여세가 흩어지면 안 된다 고둥 고둥 수술하고 오자 안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고둥 갔다 오자 고둥이 포획 성공이야 치즈 치즈야 나오자 치즈 포획 성공이야 치즈야 치즈 치즈 가자 고둥 고둥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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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자 고둥 치즈야 매일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치즈 가져오신 거예요? 여기에 있던 애들 수술 시켜서 오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 시켜서 오는 거라고요 새끼 못났게 중성화 수술해서 오는 거라고 이 자리에 있던 애들이에요 고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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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이낙지 치즈 얼른 먹어 고고 치즈 치즈 태풍이 피하고 있어. 겨울 건너가면 안 돼. 알았지? 겨울 건너가 있으면 안 돼, 구둥. 치즈. 치즈. 우산이야. 독스떵. 맘맘먹어요. 호액성공역 전번에 도로에서 서울방 병원까지 가네 그 형제 같다는 치즈 이 암눔이거든요 치즈야 치즈 치즈 성생활 잘해 아니야 수술을 해가지고 오는거에요 수술을 해가지고 오는거라고 네 쟤는 형제들 기다리고 있잖아 치즈 나가 가자 가자 옳지 가자 친구들 만나 아이고 글로 건너가면 안돼 치즈 니 형제들 여기 있잖아 이리와 삼색아 너는 먹이도 안줬는데 들어가서 설거다 아이고 나 얘 때문에 미치겠네 태울에 구내역끼 있는 앤데 새끼가 질까봐 그냥 포획했네요 삼색아 갔다오자 삼색아 여기 봐봐 삼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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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색 괜찮아 괜찮아 삼색아 새끼 낳으면 너 고생하잖아 삼색 치료 잘 받자 주세요 밥이랑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와가지고 삼색 이제 열어놔도 되잖아 잠그고